. 허름한 행색의 남자 한 움큼의 악보를 들고 식당에 들어섭니다. . .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진행자의 물음에 대답하지 못하고 마마보이에 실망한 배는 별 기대 없이 연주를 기다립니다 밴의 눈이 번쩍 뜨이고 밀려나는 피아노 유대인 집안의 데이빗 아버지는 가부장적이며 자신이 이루지 못한 음악적 꿈을 아들에게 강요하도록 교육시킵니다 콩쿠르의 심사위원이었던 밴이 찾아오고 데이빗의 아까운 실력이 안타까워하는데 도움을 주겠다는 밴을 아버지는 내쫓아버리죠 하지만 자신의 능력으로는 천재인 아들의 재능을 다듬어 줄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아들을 위해 밴을 찾아간 아버지 그리고 얼마 후 데이빗은 최연소 우승자가 됩니다 시상식에서 아이작스턴에게 미국 유학을 제안받는 데이빗 뜨뜨미지근한 반응에 아버지를 대신해 유학자금을 모으기 위한 기금마련 파티가 열리고 꼴 같지 않은 것들에게 아들을 빼앗긴다는 생각에 데이빗의 미국 유학은 무산되고 맙니다 우리 애교의 은근에 이끌는 아들이 이 노래는 아들을RODMATE 이렇게 멍청한 가족이 수고한 노하의 회원에 이끌어 나의 나라의 나라의 아들이 틀림없어 한 마리 오답네! 공 diffuse macht사람들! красота soit aus! 에과는 pic inevitability! 항상 신앙 하고 계세요. 또 다른 콩쿠르 라우마니노프를 연주하는 데이빗 하지만 우승하지 못하고 왕립음악학교에 장학생으로 입학하게 되죠.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반항하며 집을 떠나는 데이빗 이웃 네버 컴백 인투데스 하우스에겐 이새 워트 유언 이씨 마이 데이빗 더 워트 고 이씨 이씨 학교에서도 그의 천재성은 인정받고 악보를 해석하는 법 감정을 담아 연주하는 법 등 아버지에게 배울 수 없었던 연주를 배워나갑니다. 협조곡 부분에서 우승하기 위해 라우마니노프 피아노 협조곡 3번을 선택한 데이빗 락만인옵 락만인옵 이는 서류 락3 이는 것일 연주가 시작되고 무화지경에 빠져드는데 혼신의 힘을 다한 데이빗은 결국 쓰러지고 맙니다 끝내 아들을 밀어내는 아버지 시간이 지나고 그는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피아노 소리에 반응하는 데이빗 피아노가 있는 방엔 아무도 없는데 피아노에 대한 열정은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고 반대로 멀어지게도 하는데 자신의 피아노가 잠겨 칠 수업에 전날 봐뒀던 피아노가 있는 식당으로 찾아가 무작정 피아노 앞에 앉습니다 종업원이 제지하려는 순간 연주가 시작되고 네 이 연주가 작은 식당이지만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며 피아노를 치고 있는 데이빗. 신문엔 그에 대한 기사가 실리고. 아플렉이 꽤 웰. 아버지는 데이빗을 찾아오는데. 오래된 아버지의 질문. 대답을 거부하는 데이빗. 아플렉이 꽤 웰. 어제부터는 고통을 하고 싶습니다. 아플렉이 꽤 웰. 아플렉이 꽤 웰. 무엇이 도착하니? 무엇이 도착하니? 무엇이 도착하는 것입니다. 다음이 왜 이렇게? 예쁜 단단하게 다 버리는 것입니다. . . 자유로운 데이빗에게 연민이 아닌 사랑을 느끼는 길리안. 자유로운 데이빗에게 연민이 아닌 사랑을 느끼는 길리안. 예정되어 있던 결혼을 파혼하고 그와 결혼합니다. 데이빗의 첫번째 콘서트. 연주가 끝나고 박수갈채를 받는 데이빗.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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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영화는 1996년작 샤인입니다. 감독은 스콧 익스, 주연, 제프리 러시, 노아 테일러. 샤인은 실존하는 피아니스트 데이빗 헬프갓을 그린 작품으로 그를 연기한 제프리 러시는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받았으며 우리에겐 캐리비안의 해적 바르보사 역으로 잘 알려졌습니다. 비디오 대여점에서 아카데미 수상작이라는 포스터 문구에 그냥 패스하려다 파란 하늘 두 팔 벌려 날아오르는 듯한 사진에 이끌려 보게 됐는데 그때의 감동이란 아직도 그 시절에 느꼈던 전율이 남아있는 듯합니다. 영화의 기본이 되는 스토리는 천재 피아니스트의 성장과 절망이라 말할 수 있겠으나 피아니스트의 삶은 영화를 끌어가기 위한 설정일 뿐 인간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중요한 게 무엇인지 잘 보여줍니다. 언뜻 가부장적이고 폭군처럼 묘사되는 아버지. 전쟁에서 살아남아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모든 걸 포기했지만 자식이기는 부모 없듯 결국 데이비스는 아버지의 품을 떠나고 말죠. 그에게는 오직 하나뿐인 아들이었고 거기에 천재적인 재능을 타고났으니 그 재능을 제대로 발휘시키지 못해 괴롭기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아들 입장에선 그런 아버지는 두려운 존재였고 벗어나고 싶은 철장 같은 존재였을 겁니다. 처음 영화를 봤을 때는 우리네 아버지와 겹치는 부분이 있어 한없이 아버지가 믿기만 했는데 이제와서 영화를 다시 보니 제 아들이 천재라면 저도 나름 고민이 많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아버지도 나름 애쓰셨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들 천재가 아니어서 고맙다. 영화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명장면도 많은데 특히 헤드폰을 착용하고 하늘을 향해 뛰어오르는 그의 표정은 저에겐 끝없는 자유를 느끼게 했는데요. BGM으로 흘러나오는 비발디의 세상에 진정한 평화는 없네 또한 영상에 완벽히 어울리는 음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신의 콘서트장에서는 알 수 없는 감동으로 편집하는 내내 눈시울을 뜨겁게 한 작품입니다. 라이브를 진행할 때면 저의 인생작에 대해 묻는 분들이 많았는데 인생작은 명작이라는 개념과는 다르게 자신의 인생과 가치관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작품이라는 생각에 한 번도 제대로 말씀드린 적이 없었는데요. 오늘 처음으로 제가 인생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작품 하나 소개해드렸네요. 샤인은 꼭 풀영상으로 보세요. 리뷰 영상으로는 전해드릴 수 없는 감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상 정오 비디오였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부탁드려요.